국민의힘 이성민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대전을 찾아 총선에서 충청권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. 오늘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 교육에 참석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험지로 불리는 자신의 지역구 유성 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고 장 사무총장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. 또 장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도입기로 한 수검표 절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사전 투표 용지의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이 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직접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